건설기계 임대료 채불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면서 올해도 노동자들은 거리로 나와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채불 방지를 위해 보증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법도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강서영 기자입니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임대료 채불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올해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기계를 임대해 주거나 운전 노동을 제공하는 건설기계 노동자들. 임금이 아닌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노동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어 건설사 사정이 어려워지면 임대료를 떼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전남동부 지역 노조 측에는 총 59건, 5억 9천여만 원의 채불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알고 보니 정부는 2013년부터 착공 전 건설사가 원청 측에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었습니다. 건설사 사정이 어려워져도 계약된 보증기관으로부터 임대료를 대신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인 겁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보증서 발급 의무가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수산단 대기업 공사 현장에서 두 달간 크레인을 임대해 준 정모 씨는 건설사가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아 2천여만 원의 임대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예 보증서 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대부분의 현장에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고흥 녹동 해수탄 건설 현장에서 6개월간 크레인을 임대해 주고도 건설사의 자금난으로 5천여만 원의 임대료를 받지 못한 김재홍 씨. 건설사와 김 씨 사이의 임대차 계약서가 없어 보증기관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의뢰 입장인 크레인 노동자가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계약서를 써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청에서 조금 있다 합시다 조금 있다 합시다 이게 밀어져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도 벌어먹어야 되는데 여기 밑보이면 안 되잖아요. 노조 측은 지자체가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과 보증서 미발급 등 행정조치 대상의 관리감독하지 않아 채불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과 달리 실제로 전라남도에서 임대계약서 미작성으로 적발된 사례는 지난 3년간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작동이 되려면 종합적으로 시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증서를 발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까지 건설노조는 채불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